한동훈 딸의 수상한 스펙, 탐사보고서 수준이 높은 논문이 아니라 고등학생도 쓸 수 있다고요? 하지만 대개 따님은 IEEE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의 딸은 단독으로 그리고 공저로 IEEE 학회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들을 문제 삼는 이유,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 요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의료에서의 머신러닝, 단독 저자로 발표한 논문입니다. 심각한 표절과 뚜렷한 대필의 정황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사용한 우울증 정도 분석 이 논문은 방글라데시의 케아라는 대학원생과 공동으로 저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케아가 논문대필 전문 브로커라는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논문의 주제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한 장관의 딸이 실제로 연구에 유의미한 기여를 했으리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첫 번째 논문을 위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2월에서 2022년 2월 사이에 한동훈의 딸이 저자로서 등재하거나 발표했던 논문의 리스트입니다. 이 중 2021년 2월에 출판된 4차산업과 한국철강산업이라는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2021년 11월에서 2022년 2월 사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가 찾아낸 것만 해도 총 9개 논문의 퀄리티가 고등학생의 습작 수준이라 쳐도 1년여에 걸친 짧은 기간 발표한 논문의 숫자는 놀랍습니다. 학교의 과제 등과도 상관없는 글들이었다는데 정성이 대단하네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다빈치에 필적하는 다양한 지적 관심사입니다. 경제, 사회 불평등, 의유 정책, 교육, 젠더 이슈, 글로벌 이슈 그리고 머신러닝 첫 번째 단독 저자로 제출한 논문은 머신러닝과 AI의 현재 수준 및 주요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없이는 작성이 불가능한 논문입니다. 두 번째 방글라데시인 케야와 함께 쓴 논문의 경우 그 논문에서 분석에 동원된 방법론으로 미루어 보아 AI에 대한 기초를 넘어서는 지식과 실제 알고리즘, 클래시파이어 대한 충분한 사용 경험이 없이는 쓸 수 없는 논문입니다. 즉, 아무리 허접하다 해도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 이상의 이해 없이 연습용으로 써낼 수 있는 논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동훈의 딸이 학업, 미술 봉사,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각종 저술 활동으로 바빴던 바로 그 시기에 논문 저술을 할 정도의 수준까지 머신러닝을 제대로 학습할 물리적인 시간이나 있었을지 부터가 의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영어로 썼다 뿐 수준 높은 논문은 아니라서 별로 문턱이 높지도 않은 학회에 발표하였다. 인공신경망, 서포트 벡터 머신, 조건부 랜덤 필드, 다층지각 이거 다 따님 논문에 등장하는 개념들인데 이 정도쯤이야 이 자리를 빌어 문과인 법대 출신 장관에게 대착에 무시당한 아이트리플이 학회의 수준에 진심어린 위로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논문의 수준과 학회의 문턱 운운하며 회피한 문제의 핵심은 사실 대개 따님이 그 아이트리플이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본인이 연구하여 쓴 글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을 베낀 글입니다. 2021년 12월 알제리에서 열린 아이트리플이 학회에서 한양이 단독으로 발표한 논문의 상당 부분은 퇴제임이 드러났습니다. 한양의 논문은 UKSA 사이트에 올라온 딥러닝의 개념과 응용이라는 문헌의 핵심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뉴스타파 2022년 5월 6일 보도 한동훈 장관은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실 카피킬러는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두고 어순이나 단어를 바꿔치기하는 교묘한 표절을 잡아내지 못할 뿐 실제로 이 논문 절반 이상이 교묘한 표절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동훈 장관 측은 해당 논문이 25개의 논문과 문헌을 참고하여 그 출처를 표기한 바 있다고 말하였지만 딸 논문 전체 분량의 35%, 15%가 유사한 두 개의 표절 원본에 해당하는 문헌들은 그 참고 문헌 리스트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딸의 에세이 주제는 힐스케어이며 그 결론도 언급한 에세이인 딥러닝의 개념과 응용이라는 논문과는 전혀 상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한동훈 장관의 해명도 본질을 비껴갔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이 아니라 아여 딥러닝의 개념과 응용을 표절한 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딸의 논문에서 헬스케어라는 주제가 등장하고 있는 논문의 핵심 주장을 요약한 부분은 또 다른 에세이인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급 컴퓨터 기술의 활용이라는 논문과 82%가 유사합니다. 전체 논문의 15%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사실 한 장관 딸의 에세이는 두 개의 논문을 오려붙인 수준의 논문입니다. 상의하다는 판단은 허위입니다. 한 장관 딸의 논문 본문에 등장하는 세 문장을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급 컴퓨터 기술의 활용에서 찾은 세 문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스로 시작하는 문장이 보이네요. 여기 빨간 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카피하고 붙이는 저 딱 걸렸다. 또 있습니다. 녹색 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헬스와 케어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사실 스페이스 없이 헬스케어라고 써야 맞는 철저인데 오타까지 카피해버렸네요. 게다가 두 문헌에 등장하는 각각 세 개의 문장들은 전개 순서가 같습니다. 단어 몇 개만 동의어로 바꾸고 순서만 살짝 바꿔치기한 교활한 표절입니다. 아이디어는 그대로 베끼면서 어순과 단어를 바꾸는 패러프레이징은 교활한 표절에 해당합니다. 한 장관 딸의 논문을 보면 그 예가 아주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왼쪽의 원문이 오른쪽의 한 장관 딸의 논문에서 변형된 방식을 비교해 보시기 좋도록 폰트 칼라를 설정해봤습니다. 문제는 중간중간 어쩌다 한두 문장씩을 인용을 위하여 패러프레이징한 것이 아니라 문단마다 통째로 카피해 붙인 후 패러프레이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문 제목은 의류 발전을 위한 고급 컴퓨터 기술에 활용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카피했습니다. 논문의 핵심을 요약하는 초록은 딥러닝의 개념과 응용과 100% 유사합니다. 그 결과 키워드이자 논문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헬스케어라는 단어가 정작 초록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촌극이 연출되었습니다. 서론 역시 딥러닝의 개념과 응용을 거의 통째로 베끼고 있네요. 93.6%가 유사하다고 검사됩니다. 문헌 검토 부분도 본문 부분도 이런 식의 통째로 베끼기는 계속됩니다. 논문의 섹션 5까지는 딥러닝의 개념과 응용을 카피해 붙이고 표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헬스케어에서의 응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퓨처워크이라 이름 붙인 이 섹션의 63%는 의료 발전을 위한 고급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것은 사실 논문이 아니라 패치워크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의료 기술 향상을 위한 고급 컴퓨터 기술의 활용,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딥러닝의 개념과 응용을 가져다 쓴 것입니다. 그나마 이 논문의 표절률이 60% 정도로 밖에 검사되지 않는 것은 표를 제외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리고 붙이고 패러프레이징 하는 작업을 반복한 후 짜깁기한 글을 굳이 딸이 썼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상 통째로 가져다 쓴 두 개의 문헌은 왜 참고 문헌에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딥러닝의 개념과 응용이라는 문헌도, 의료 발전을 위한 고급 컴퓨터 기술의 활용이라는 논문도 참고 문헌에는 없습니다. 문장 전개 순서까지 동일한 본인 논문의 절반 이상의 분량을 제공하고 있는 이 문헌들을 참고 문헌 목록에서도 제외시켰다면 이는 아주 의도적인 표절입니다. 원본 문헌의 레퍼런스들도 한양의 논문 참고 문헌 목록에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참고 문헌들이 있어 검토해봤습니다. 흥미롭게도 인용 출처로 제시된 논문들은 본문의 내용과 별 상관없는 문헌이었습니다. 피인용 지수가 높은 논문으로 참고 문헌을 바꿔치기해서 언급한 것일 수도 있고, 헬스케어나 머신러닝이 키워드인 임의의 논문들을 끼워넣은 것일 확률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혹시 위장술 아닐까요? 상당 부분 표절의 결과로 만들어진 IEEE 단독 논문의 또 다른 문제는 대필의 흔적입니다. 한 장관의 딸이 기존의 약탈적 학술지에 기고했던 논문들과 IEEE 단독 저자 논문을 비교해보면, 문법 수준, 문체 등에서 전혀 다른 글쓰기 스타일이 감지됩니다. 또한 이 논문은 영국식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잘 틀리는 두 가지 문법 사항을 체크해봤습니다. 라이크와 서치에즈의 차이, 그리고 삽입절합 뒤에 콤마 넣기 여부입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분쟁 이후 교육과 의료개혁에서는 논문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발표한 IEEE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문법 실력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가능하면 표절 의심 문장 외부에서 문장을 골라 확인한 결과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른 논문들과 달리 IEEE 논문의 문체는 현학적이고 격식있는 글쓰기, 문어체를 더 자주 사용하는 저자의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관계 대명사, 위치를 사용하는 스타일을 검토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미국식 영어로 쓰여진 여타의 논문들과는 달리 IEEE 논문에는 영국식 스펠링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쓴 글이라면, 글에 따라 미국식과 영국식 글쓰기 모드를 오간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장 컴퓨터의 언어 세팅부터 다를 테니까요. 정리하지요. IEEE 단독 발표 논문은 표절 논문이면서 동시에 대필 논문입니다. 표절로 짜깁기한 논문이니 수준 높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고등학생이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제출해서는 안 되는 논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필을 했건 표절을 했건 아직 입시에 활용하지만 않았으면 반칙도 위법도 아니라는 그 잘못된 인식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진실과 공정을 원하는 미주교포 엄마들, 미주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